오토밍 케이크 케이크 반짝농 있다 반짝농 반짝농 언니 하나 먹어봐야 되는 거 아냐 테이크아웃 2개 테이크아웃 40 50 100 104 모짜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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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뭔 말이야 내놔라고 돈을 내려라 이건 아보카도네 아보카도 반짝농은 맛있는데 나 하나 사라 우리 나눠볼게 하나 사줘 반짝농 하나 먹고 나눠볼게 반짝농 하이카 하이카이 하이카이 뭐야? 하이카이 몇 개고 하이카이 몇 개고 하이카이 하나 반짝농 반짝농 박짝농 역시 완전 매 나와 나오는 완전技 말이 아동도 다 알아보 VC 오오오오이 냄새 좋은데? 풍 mandar 겟 꺽아 ?". fam 자기가 이제 딸기 사고 가자 우와 딸기네 바운에떼? 바운에떼? 단무에목 단무에목 오우 요게 맛있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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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보이는데 새콤하잉 그지? 요거 맛있어 보이죠 요거 약간 애가 해비리 얘가 좀 해비리 하잖아 얘가 상했잖아 근데 요거 완전 싱싱하잖아 근데 요거 안익은거 아니야? 이거? 응 뭐하얀데 요만한걸로 이렇게 해야되면 안돼? 뭐하나 먹어봐라 이게 상했는데 어떻게 먹어봐라 그러네 이게 상인거 버린거네 응 요거 한개 요거 먹어봐라 음 맛있네 맛있어? 음 오케이 아 섬세? 어 10kg 음 10.5kg 맛있네 요거 사줄까? 근데 익은거 맞아 이게 빨개서 이게 익은건데 왜 이게 아니래 이 종류가 틀려 맛없어 아 맛없어 아 맛없어 아 이게 맛있어 이게 응원이래 이걸로 이게 응원 이게 맛있어 응원 맛있어 목잠님 목잠님? 아 맛있어 맛있어 와 호박과 호박이야? 호박아냐 이거? 누나 어제 먹는거 아~~ 안 와봐? 공안을 먹는데 아까 아보카도 헉! 아 이게 아보카도야 이게 아보카도라고? 아 진짜 아보카도네 아 맞네 아보카도네 근데 이렇게 큰 아보카도가 있어 아 근데 아보카도가 어떻게 이렇게 뜯어있지 음악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 신기하다 제품만 그릇도 있어 오 망고씨 되게 좋아 보이네 아 먹쌍에 먹쌍 1kg만 살까? 2kg 2kg 2kg? 나 많이 먹을래 못 먹었잖아 아우 2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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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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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거 좋은거 정글로 놔주세요 아 다 양호하네 근데 다 끄럭져도 괜찮은데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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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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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2개 2개 3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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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2개 미치겠다 아 너무 웃겨 이거 뭐야? 공갈빵 뼈다구 뼈다구 저거 뼈다구네 저거 조금만 살까? 우린 바게트가 먹고 싶다니까 바게트? 바나나 어우 썩었어 맛있어 개극한 거 말 없어 배당이 맛있는 거 아니야? 맛도 없어 잠바 5천원 아드다스 흰 잠바 그래도 뭐 그냥 배당여행 오면 이런 잠바 같은 거 추우면 하나씩 사과 입어보면 될 거 같아 그죠? 13만동 25만동 이러니까 만 몇천원 얼마 안하네 뭐 깎아달라 할 필요 없지 가격이 다 써져 있으니까 150K면 15만동 200K면 뒤에 공이 3개니까 K가 공이 3개야 20만동 만원 이런 난방이 4천원이면 괜찮네 한국도 그치? 해산물 뭐 그치? 짬짬짬짬짬짬짬짬짬짬짬짬 아드다스 뭐 돼잉놈은 상당히 잘 만드는 거 같은데 아 이 단락이 좀 추우니까 뭐 가죽짬박 비닐짬박인지 가죽짬박인지 돼지 내가 보기엔 돼지가죽이래 이거 이거 가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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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인데 소옥가죽 아 소옥가죽 돼지가죽인데 아 이만동 천원이네 와 이거 천원인거 상당히 괜찮은데 천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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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천원짜리야? 어 이만동 어 응안 그치 응안 응안 어 와 훌륭해 어 훌륭해 어 와 가기쁘니까 이게 이게 아우죠 바람막이 아 바람막이 아 바람막이 아기 옷이네 엄청 귀엽네 아기옷들이 아기옷들이 엄청 귀엽네 레디크로우스 용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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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암 천안 용암 루니 용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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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민방이야? 민방이고 아 민방이네 한국 군방에 모자가 있어 그러니까 어우 봉이 가방 어우 이건 사파에서 파는 봉이 가방인데 이게 롯데마트에서 많이 비싸 이 롯데마트 이 롯데마트 이만족이네 여기가 꽈배기도 있네 꽈배기도 있네 꽈배기도 있네 이 한게 얼마 정도 넣어봐 이 한게 얼마 정도 넣어봐 야 가네바리도 압자 야 가네바리랑 가잉 마가잉 하얀 마가잉 하얀 마가잉 하얀니 마가잉 하얀니 마가잉 하얀니 세개 천원만 써도 천원 요거 세개 천원 천원 오 싸네 일단 한국 도넛에 설탕분치가 똑같이거든 싸네 싸네 나중에 옥수수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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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달아보여 산짠기같은거 못 본거 아니야? 오디야 오디? 오디야 아 오디 밥은? 이거 1500은 밥이 오디니까 하나 먹고싶은데 가먹어봐라 저기 뭔데? 오디 1500은 정말 사네 그러네 바게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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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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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가 하노이보다 싸네 한개 더 주네 오우야 빵이 훨씬 맛있게 생겼어 아 빵이 진짜 맛있게 생겼어 어 빵 되게 맛있게 해 바삭바삭 오우 그러니까 어 바삭바삭 쟤나 사면 지금 저는 저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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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노이에는 저거 4개 줬거든 하노이 4개 바삭바삭하니까 아줌마가 보여? 어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난 좋아하지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잘 익었다네 망고 이 망고? 어 이거 잘 익었다 진짜 그래 이거 이거 몇 사자 이거는 잘 익었네 어 잘 익은거 어 이거 잘 익은거 맞아? 맞아 잘 익은거 색깔이 잘 익었어 어 어 어 어 3kg 되겠는데 이제 아 1kg 네, 맛있어. 네, 맛있어. 잠깐만. 오빠가 뭐시라고 그래. 어제 철안이 오빠한테 꼭 가신 분. 한태로. 망고스틴 아줌마. 1인 1kg. 망고스틴 아줌마. 찾으러. 안녕하세요. 3만리. 저기 있네. 여기 여기다. 망고스틴. 망고스틴. 진짜. 응원 응원 응원. 응원 응원. 여기 있어. 케미가 좀 있지 마라. 오이씨. 5kg. 빅사이즈 3kg. 아, 5kg. 어, 빅사이즈로 3kg. 4kg, 5kg. 5kg, 5kg. 사이즈. 빅사이즈. 빅사이즈. 베리베리 빅사이즈. 노래 아빠 불러줘. 또. 여기 다 되겠네. 진짜 좋아해. 빅납. 쉬었다. anniversary. sequence. 거기 다 3kg이요? aye. 오래, 오래. 아, 오래, 오래. 오래, 오래, 오래. 오래, 오래. 오래, 오래. Asia station. 이것저 himself. 99. 우유 서비스 노래 불러줘야지 그래 아줌봐라 서비스를 이거 정말 맛있어 아 웃겨 아 오늘 많이 먹었지? 언니 너무 좋아 아 웃겨 저희가 이 언니네 아 맞아요 이 언니네 어디 갔어 언니네 가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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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못 가이카 그래 옥수수 하나 먹자 반짝 놀러 가이카 쪽파에 계란을 삭삭삭 해서 소스를 딱 올리고 소세기 딱 하고 마요네즈 쪽쪽쪽 뿌리고 그 다음 칠리? 칠리 소세기 칠리 소세기 그런 다음 레드 부채로 살살살살 부채 부채 부채가 너무 칠리 소세기 칠리 소세기 칠리 소세기 칠리 소세기 맛있어 오늘 더 맛있는 것 같아 칠리 소세기 아우 예쁜 언니 아들도 뒤에 와있네 칠리 소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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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가 사다 드가 사라고 모탈바 돈 돈은 드가 모탈바 여긴 없어 맞다 그래 맞아 맞아 맞지? 드가 사 맞지? 14만동 다 맞췄어 땅콩 땅콩떡 나 오늘 두개 먹을래? 하나 뺄 수가 없어 여기 딸기도 있네 절 딸기는 맛있겠다 그니까 신기하거든 딸기 좀 하나 더 사줘요 이건 거 사줘 이거 엄청 맛있겠네 이거 커 큰 거 사더라고 바우니에디 마이좋 바이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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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는 칠이야 그럼 얼마야? 바이좋 칠 칠 칠 칠만동 칠만동 오예 칠만동 미 sigh 아이äng 그린돈 nogle 칠만동 phy 트 음 칠만동 과자 와우 칠만동 vas 나 이거 쓴거 안좋아 맛있어? 괜찮은데? 그치? 안찍는데? 와 너무 맛있어 첫 살펴봤자 조금만 샀어 근데 왜 흰색만 줘? 보라색은 안주고 나 흰색 달랐어 보라색을 넣어놨는거야? 우리나라 옛날에 약간 누른거 그거 뭐야? 그거 이름 뭐지? 치자 어 그렇지 치자처럼 뭐 여기도 보라색 치자야 25,000돈 밥 한 끼로도 먹을 수 있어 싸네 완전히 좋은데? 호흡도 2개 끓을까? 몇개? 나도 2개 나도 2개 4개 2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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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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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지인은 대체적으로 4개 줘 천원에 우리는 그냥 500원 하나씩 먹어 이 아줌마 좀 돈벌기 힘들어 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줘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안그래? 언니야 팔아볼래? 아뇨 맛있어 어 그렇지 오늘 점심에 로카드가 너무 많이 구웠죠? 저녁은 숙소에서 신양에서 사면 잡다부리한거 다 모아왔어 그지 없는거 없어. 반짝 넣으면 현장에서 바로 먹었죠? 바게트빵, 망고, 떡볶, 밥, 땅콩, 도나스, 곶감, 곰구마, 옥수수, 간단하게 먹을게요. 마녀를 먹지 않아요 우리가. 망고스틴은? 망고스틴은 안 봐야지 망고스틴은. 망고스틴은 지금 메뉴인데. 3kg. 망고스틴. 3kg. 망고스틴은 3kg밖에 안돼. 자 이제 먹어봅시다. 먹어보자요. 아직까지 쫀득쫀득하네. 아직도? 비닐. 그게 뭐야? 아 웃겨 아 웃겨 진짜 와 어제와 더불어 또 다시 아우 행복해 진짜 맛있어요 행복 행복 오우 괜찮네 맛있어? 맛있어 여전히 맛있어 여전히 맛있어? 맛있어 아우 이거 고구가 되게 맛있어 안에 땅콩 들어있고 원래 어제 관광객 많이 몰릴 때 이거 만동 1개 만동 500원 받았지만 오늘 우리 7개 샀잖아 내가 7만동 딱 주려 하다가 일단 5만동을 슬 쪼봤어 격쩍 얼마나 잔들 주나 보니까 천동 잔동 딱 주더라고 네 일곱개 4만9천 동 받더라고 그러니까 응응 하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2,500원 줬으니까 한 700원 정도 더 줬지 응 응 오빠 배 좀 배 배 그래 아우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옷이 여유가 없어 옷이 여유가 별로 없어 배가 자유자유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 엄청나 배가 맘대로 한다고 자동이야 앞에 이쁜 해배 가면 이렇게 딱 대고 뭐 어 대박 대박 아유 보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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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에 뭐 들어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상담밭하고 있는 거지 상담밭하고 있는 거지 응 한국에서 묻던 뭐 그런 흔한 맛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응 그래 요거를 찍어 먹어 할머니들은 요거 세게 빵이 되게 부드럽다 생각보다 세게 할머니처럼 음 음 음 이게 왜 일반 우리 도넛은 조금 쪼깃하잖아 근데 요거는 약간 되게 부드럽네 이 망고는 요 발랐어요 오늘 오늘 현지가는 이제 1kg 5만동 2,500원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니까 이게 한국에선 만원이야 응 음 바게트 맛있죠 요 5개 하이버 2,000원 응 응 봤죠 총노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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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박꼬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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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떡이 너무 신기해 아니 너무 신기해 이렇게 이렇게 품종이 어 그니까 품종이 작은 거야 응 아무리 커도 이거 봐 이게 하나하나가 그 땅콩 맛 따이 이러봐 그냥 이게 땅콩 맛있네 엄청 맛있어 음 음 음 삶은 거니까 더 고소해 그치 우더 땅콩보다 맛있어? 헐 맛있지 진짜? 응 나는 이 땅콩 원래 인사랄게 좋은 건데요 어쨌든 땅콩은 여기서 딱 끝나면 땅콩은 우와 민지 까고 싶더라고 4개 갑자기 4개 나왔어 나는 까때마다 4개 나왔는데 에이 까봐 안만나 안만나 까봐요 까봐요 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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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땅콩은 4개야 4개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응 어 뭐야 이거는 이거 3개네 3개네 봐 이상하네 에이 땅이야 아 이 땅콩이 계속 4개 나오는데 응 오빠 까봐 오빠 잡아봐 태안이 오빠 나 무조건 3개 4개 나오겠다 4개 3개 아 맞네 오빠 3개네 우와 4개 우와 4개네 우와 4개네 우와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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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제주지 그렇지 골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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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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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우와 4개 한꺼번에 먹었어 응 응 맛있어 아 웃겨 냠냠 냠냠 찰밥 응 여기 그제 손나 아 이거 라면하고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거 어떻게냐 맛있어 응 그냥 담백해 응 한신료 별로 없고 응 응 맞아 실처럼 이런거는 명대포야 이런거 명대포 같은 그런 아우 고구마가 완전 진짜 호박고구마 같아 노래가지고 응 그래 호박고구마야 상쾌고구마 요게 따뜻할 때보다 식으니까 약간 식으니까 단맛이 더 좋아 아 식으니까 단맛이 더 좋아? 원래 옛날에 그런 맛이 있어 고구마를 식어서 먹고 감자가 뜨거울 땐 뭐라고 아 뜨거운 건데 응 질리에요 결국은 컵라면 공화촌이 1등 응 1등 공화촌 2등은 새우탕 3등은 짜파게 3등은 짜파게 우와 망고스틱 너무 식이해 나 이렇게 시작하면 처음 봤어 이거 먹을 때 응 꼭대까부터 해도 되는데 이게 크잖아 응 큰 거는 이게 빠개듯이 응 빠개듯이 손으로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거미가 응 이렇게 이렇게 이야 실하네 잘 익었네 콩 눌리네 음 너무 맛있어 응 우와 쪼개지기도 잘 쪼개져 우와 무슨 백설기 같아 우와 대박스 음 음 음 크기도 엄청 커 응 우와 아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잘 익었다 이게 눌렀을 때 느낌이 이렇게 붙들어가거든 우와 진짜 훌륭해요 우와 이거 봐 우와 보석을 끼는 것 같아 우와 이거 봐 우와 이게 힘이 절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완전히 스폰지에서 까는 느낌 우와 우와 대박 오왕 근데 맛은 기가 막히게 더 맛있다는 거 음 음 우와 한꺼번에 다 넣었어 깜짝이야 어? 이베? 야 대단해 진짜 맛있어 와우 우와 완전 하얗다 하얗다 이거는 진짜 제대로네 진짜 배고같이 배고 우와 우와 진짜 그거 진짜 대박이다 봐봐 이거 망고스키 먹자 보세요 왜 이렇게 안 먹어 호비 호비 호비는 피곤해 끝 끝 끝 끝 끝 끝